미칫다 진짜 아멘 아 묶여자 이거 여기 나오네 화면이 어 뭐야 어 나와 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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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이야? 짱좋아 박대가 안 돼서 아쉽다 휴대폰을 왜 안 보고 정말 잘 나오는데 나 바깥에 많이 덥겠지? 혹시? 한 번 외고 미안해 나 안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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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쉽다 그 아쉬운 장면은 구매햼 예를 들어 오늘은 그 아쉬웠어 나 안쪽으로 ooked 대체들 농구대도 있어 오늘 저의 당신이 기분이 좋고 되게 복잡하게 서있던데? 그거 내가 읽어본 거 아니야? 이거 얼마야? 그거? 한 4만원인가? 어 깜짝이야 바다는 저쪽에 있다 근데 내일 모레 비 온대 오늘의 일정 간단하게 밥을 먹고 약속을 갈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일몰을 볼 예정입니다 어디 갔는데? 이거 오늘 느낌상 이쪽이야 풍선이 맨끝고 미지근해 다시 풍뚜뚜 7분위 또 1분위 맥주가 더 묶여있어 나 울어 색깔 이런건줄 알고 봤는데 누개선거더라고 그렇네 아이가 너무 많아 이쁘다 이쁘다 햄버거랑 그런거? 스테이크? 한번 돌아보고 오자 바다쪽 스테이크 스테이크야? 쌈싸먹어도 되겠는데? 쌈싸먹어도 된다고? 말도 안되는 수준의 구비야 와 미쳤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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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